그리고 제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전주에서 함성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바로 곡 주실까요? 준비되셨습니까? 마음의 준비 단단하세요 여러분 즐기시길 준비 되셨어요 자 1, 2, 3, 4 1, 2, 1, 2, 1, 2, 3, 4 자 같이 소리치네요 자 차라리 사랑이 나를 미워 내게 보이지 마 다시 너만 찾지 마 너를 잃을 말 테니까 자네야 나자라 나를 여겨지는 말 다시 너를 위해 기도를 지켜봐야 잊지 마 내 사랑에 없는 내 안에 있어 이제 알 거야 슬픔을 가기 최차 영원히 후후 더 심하게 시작 쇼쇼쇼쇼쇼 자 좋습니다 즐거우세요 즐거우실 마지막 보컬 출연 즐거우실 마지막 보컬 출연 사랑이 나를 미워 내게 보이지 마 내게 있는 꿈이지 마 누군가씨 너만 찾지 마 너erman 날아가네 너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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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났네 둘 너네네 그 살 dia 고마 goo 지속했던 사랑에 멈추어 멈추지 않아 마지막까지 돌아와 사랑에 멈추지 않아 사랑에 멈추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